저 차가 진짜 좋은가 봐. 사람들이 많이 타네.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걸 노리는 거지. 수입차 업체는. 박병일의 명장 명답. 긴가민가한 자동차 고민들. 자동차 명장이 명쾌하게 답해 드립니다. 저는 중국에서 샀죠. 520도 중국에서 샀어요. 2만 킬로 산 거. 그러니까 제 차 얘기한 거야. 내가 원래 차값이 7,900만 원짜리야. 그런데 내가 얼마나 사냐면 4,500만 원 살 때니까. 풀옵션. 그러면 지금 풀옵션 4,500만 원에 520이면 모든 게 다 있는데 국산차부터 싼 거야.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BMW 320 샀을 때 새 차 안 사줬어. 5,000킬로 사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새 차인 줄 알았지만 내가 나중에 이신지 팔았을 거야. 왜 그러냐면 새 차잖아. 5,000킬로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벌써 1,500만 원 차이 났거든요. 일단 그거를 샀죠. 그리고 싹 광택을 내서 갖다 줬죠.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지났는 다음에 그거 내가 새 차는 아니었고 5,000킬로 탄 건데 그랬지. 나 같은 경우는 새 차를 안 사고 5,000에서 1,000, 1,000은 넘어봐요. 2,000. 거기다 이미 썬팅도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차분히 깔끔해요. 저 같은 거 차를 고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는 거죠. 그 차에 사면 거의 반값에 삽니다. 왜냐면 강가상가 되는 게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커요. 그래서 나는 새 차를 될 수 있으면 안 사요. 수입차는. 우리나라 국산차는 새 차 사는데 국산차도 아직 2만킬로 이하는 괜찮다고 봐요. 중고차 시장에 5,000에서 2만킬로 탄 차량이 문제없는 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중고차 시장도 어디냐가 중요해요. 이제 메이커을 사려고 그러면 약간은 좀 다른데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일반적이고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브랜드 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킬 수가 작은 것들은 대부분의 어떤 하자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조금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전부 그렇다는 거 아닌데. 근데 수입차 시장에서 중고차 살 때는 일반적인 중고차 시장보다는 메이커 중고차 시장을 이용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걔네가 보증하거든. 그리고 거기는 자기네가 다 모두 점검을 했어요. 기술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의 틀림없는 차. 근데 일반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건 사고 차일 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뭔가 하여간 서류상 복잡했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수입차를 살 때 됐으면 수입차 메이커에서 하는 거기를 두들겨 보는 게 좋아요. 약간의 수입차 시장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가 있는데 싸게는 못 팔잖아요. 싸게 팔면 아무래도 입 다물어. 너한테만 이렇게 싸게 주는 거야. 너도 그러는 걸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소모이 나게 되면 결혼 중 브랜드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메이커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요. 일단 중고차를 만들어요. 자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등급별로 차한테 딱 주는 거야. 집사람까지. 어느 정도 운행을 하게 되면 중고차가 되죠. 다시 받아. 그리고 싸게 팔아. 그리고 다시 자기 직원들 다시 새 차 줘. 그리고 다시 중고차 만들어. 그래가지고 시장을 점유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 밖에 많이 돌아다니면 많이 돌아다니면 어? 저 차가 진짜 좋은가 봐. 사람들이 많이 타네. 어? 좋은 거가 봐.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걸 노리는 거지. 수입차 업체는. 뭔지 알겠어? 걔네들은 우리를 좀 이용하지만 우리도 꼭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회사 차잖아. 그러면 자기 차보다는 좀 조심스러워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차들은 괜찮다. 라고 보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을 해야 되겠네. 이제 한 번 더 주목을 바라보면서 그이힘 차에 2위에 좋으신 것 같으면겠네.